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일곱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나는 그 길로 수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식물원으로 달려가서 연구원에게 물었다 여기 우키씨라는 꽃 있어요? 아 우키 여기 있긴 한데 지금은 꽃이 피기 전인데 하면서 양파처럼 생긴 포기를 도감과 함께 들고 나왔다 이게 우키신데 여기서 꽃이 피는데 기가 막히게 이쁘지 보랏빛 꽃이었는데 내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었다 생화는 없어도 이 도감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도감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누군지 알고 이 비싼 책을 빌려준단 말이야 어림도 없어 책을 도로 가져가려고 했다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저 잠깐만요 혹시 이재용 선생님 아세요? 이재용 선생님은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농과대학 출신으로 운변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도 하고 수원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셨다 그 순간 그 순간 그분이 떠올라서 혹시나 해서 말한 것이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재용 선배님을 아는데 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하나 둘이 생기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일이 수월하게 풀려가자 괜한 기대도 생기기 시작했다 식물원으로 달려갈 때까지는 대령님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는데 내가 오산비행장에 취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길로 도감을 들고 오산비행장으로 갔다 이번엔 정문에서 집찰 타고 윌리엄 대령 사무실까지 갔다 미리 연락을 해서 옥힌 모습이 담긴 도감을 구했다고 알렸던 탓에 대령이 나를 호위하라고 사전에 명령을 내려놓은 탓이었다 대령은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그래 그 꽃을 구했다고 네 생활을 구하진 못했지만 생생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도감을 펼쳐 옥퀴스를 보여줬다 맞아 바로 이 꽃자 마치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심호흡까지 해가면서 옥퀴스를 지켜보더니 그 자리에서 미완성이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그림을 완성해 보여줬다 스스로도 매우 만족한 모양이었다 자네 덕분에 내가 그림을 완성했네 고마워 아내가 너무 좋아할 것이야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진짜 생활을 구해드린 것도 아닌데 너무 고마워 하시니 그 모습에 내가 더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도감을 구해드리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노무자 자리 취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나는 대령께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리고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본조하게 일하는 내 또래 청년들이 보였다 그들을 보자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만약에 이번에 채용이 됐다면 나도 저 사람들 사이에 있었겠지 열심히 일하고 조둑한 월급봉틀 받아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학교 복학도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한동안 못박힌 채 서있던 나는 마음의 그득한 미련만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자꾸만 밀려드는 생각들에 시달렸다 내 수고는 대령이 진심으로 건네준 고맙다는 말에 분명히 보상이 되었다 멀리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위로가 된 것 같아 기뻤다 거기서 생각이 그치면 좋으련만 가족이라는 말에 내 부모님과 형제들의 모습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하루빨리 좋은 곳에 취직해서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체면 불구하고 한 번 더 취직을 부탁드려볼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그렇게 여러 날 심란한 마음으로 지내는데 윌리엄 대령이 한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령과의 인연이 결국 거기서 끝난 것이다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실망이 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이 생각 저 생각 해봐도 앞날에 대한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 주님 앞날을 생각하면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어두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간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노력해 봤는데 그때그때 뭔가에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주님 저를 극렬히 여겨주옵소서 제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삶이 힘겹게 느껴졌다 슬픈 마음이 밀려왔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두려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간 홀로 짊어져온 외로움과 서러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더는 지고 갈 수도 없었던 짐들을 그렇게 쏟아버린 나는 서러움의 복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두려웠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두려움을 토로하고 위로받을 어떤 대상도 없이 혼자서만 버텨온 시간이었다 나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마음껏 토로했다 그리고 더욱 주님께 깊숙이 들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성용필 목사 체험 갚을 길 없는 은혜 열일곱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Foote 감사합니다.